예술이 어디가 있냐? 무궁아 내가 구해줄까? 야! 너는 호텔? 없애줄게 어 얘? 여기네? 왜 무궁이를 구해? 내 몸이야? 난 너만 공격할게 나는 바로 나 어 얘! 나 소주카드 처음 봤단 말이야 진짜 못했다 아 진짜 못했다 진짜 못했다 너무 아니야 이거 그거야 상대방 그것 때 하는 거 뭘? 스탑 그거잖아 이게 이게 그거야 아임 스튜피드 턴 왜 이렇게 나오냐고 오케이 오케이 하하 오케이 아 분하다 어? 저건 누구니? 이거? 됐어 나 이거 바꿔줄까라 이거 해서 하나 둘 셋 저거 더 웃기고 싶다 저거 나 망설이 토이야 나야? 토이해 네 약 잘 호요 고마이 슈을 여기서